가자아아아아아 가자 가자 가자고!!! 오마이갓!!! 야 하나만 떴다 어 어이씨 마이너스 면 아냐 아 아이씨 안타깝지 계셨네요 아 괜찮지 기다려봐요 네 이럴수 몇 개 몇 마이너스는 아니죠? 아니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아 백 저 혹시 100개 더 하실래요? 어? 100개 나이스 보기니 출동 안되겠다 내 이것만은 안쓸려 했거네 어딨어 어? 어? 먹었는디? 어디지? 누가 36개의 먹음 갔다올게요 네 아 오케이 예 입금 됐고요 아 제발 이것까지 잃어라 내 잃으면 미구에비 꺼 이게 진짜 리얼 이거 잃으면 미구에비 건다 제발 잃어라 제발 잃어라 그냥 한 번에 도전한다 잠깐 잠깐 악원님 악원님 미구에비트 못 겁니다 왜요? 아이템 그 나중에 레비아탄도 복사하시지 그래 어? 어? 그럼 레비아탄도 날라가는 건데요? 어? 사신수도 걸 수 있었어 묘하게 설득이 되네요 오케이 그럼 갈게요 자 자 예예 뭐 도전하실 때 해주세요 도전 잃었다 아씨 가자 가자 아 제가 배짱이 안 돼서 15개만 제발 아 오케이 오케이 제발 제발 연습 없이? 연습 없이 가야지 지금 연속 두 번 일어났는데 연속 두 번 일어났는데 도전 미구에비 따 따 씨바 이거지 이거지 두배 많이 나가지는데 또? 와 미쳤다 아 이거 30개인데 무 떠? 와 미쳤다 아 두 배밖에 안 돼? 아 미쳤어 와 40개 됐어 무 떠? 아이 당연히 무 떠죠 무 떠하면 또 두 배만 떠도 이거 얼마나 이득 보는 거야 이게 어 이거 하랑 계시다 10개만 함 1호동 2등 도전 나이스 되게 도둑해 와 이거 붙어있으면 주세요 20개입니다 가자 가자 가자고 사냥하러 가야지 지 지 지 지 지 아싸 돈 주고 약간 미구에비 산 느낌 아 근데 10개만 더 응 아네 어 진짜 이번에 6배인데 이거 응 아네 응 응 수고 너무하시네요 진짜 어 이미 퀘스트때문에 없어졌어 고생 고생 아이고 돈은 잃었지만 괴스를 깼네요 아 좋으면 좋습니다 알죠 200개 잃으셔도 고래 600개가 있습니다 아 600개나 있어 와 이따 뭐 퀘스트 다 깨고 할거 없으면 그때 또 해보죠 예 황금알 다 바꾸면 고래 600개여서 근데 그거 알죠 예 올빵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다는거에요 지금 아 그치 진짜 이걸 잃었을때 진짜 아무것도 남는게 없다 할정도로 도박을 걸어야지 이렇게 약간 좀 뒤에 뭐가 있다? 아 그러니 이럴 수 밖에 없다 아 한번 재미보시라고 아 아 그냥 약간 맛보기 네 아 좋지 좋지 그럼 이따가 다시 올게요 예 아 그 혹시 어 여백님 할말 있잖아요 뭐 뭐 어떤거야 뭔디 네 뭔디 뭔디 아까 아까? 기억이 안나는디? 아 오늘 좀 놀아 혹시 활 하나 구입해 주셨습니까? 활? 네 가능하지 뭐 지금 당장 필요한건 아니죠? 네 나중에 그리고 전쟁시간 전에 어디에 칠지 얘기해 주시면은 교배님하고 미리 가서 시작하자마자 저 앞에 성금 뚫어놓겠습니다 아 그 활하고 화살은 뭐 리타나 뭐 다른 애들한테 시키면 돼 네 아 맞다 악원님 네 예 저 180 찍고 체력 500만 찍었습니다 아 무슨 500만이야 심인이 네 500만 찍었습니다 아니 심인이 안 죽을거 같은데 안 죽어요 예 아니 미쳤네 그냥 이따가 전쟁 다 야무지게 가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네 놀고있어 오늘은 좀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네 네 아이고 예예 내려와주세요 악원님 어 내가 야무사에 기강을 잡아놨습니다 왜 제 뽀뽕이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서유 뒤입니다 내 기강을 잡았어? 언제 잡았어 기강을 잡았어 내가 지금 미국 계모가다 주리니까 너가 2등을 했잖아 아까 악오면 일단 알겠다라고 회사를 했잖아 내가 내가 2등이면은 아버님이 1등이고 형은 몇등인데 내가 2등이고 너가 이제 3등인거지 너가 뭔데 2등이야? 정리타 넌 빠져 나 왜 빠져 대구안한게 개아리를 처투로 뒤질라고 1대1 한번 뜨시? 리타님이랑 아 틀래? 검새끼야? 금양약감새끼 우리는 짬으로 친다고 강강양약아진다 근데 일단 리타한테 무조건 한 번 죽잖아 아머씨 이런식으로 나오면 저는 이제 미고를 못하겠어요 저 크라켄 아예 넘길게요 저 이거 손 어지럽거든요 지금 크라켄 쪽이 아니 제가 오늘 만드기를 수도 없이 죽였거든요 좀 많이 얻긴 했어? 만드기 인터뷰 한번 들어볼게요 너 몇개 얻었는데 이케 3개 저 지금 이제 3개 얻었습니다 아가씨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 어 뭐야 지금 크라켄 잡는곳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방금 도박하니까 도박해서 30개 땄어 어? 아가씨 그럼 저한테 왜 시킨거야 대체 아니 뭐? 미고이빗을 도박으로 30개를 땄다고? 네 그 꽃도박 했는데 도박이 되요? 근데 그게? 이게 도박이 돼? 어 도박했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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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그걸 순수 녹아라 생각하거든 아 그니까 나도 처음 알았네 이게 도몰들이 이제 아 그 가서 근데 해보세요 꽃도박 개꿀인 확률 아니 그니까 아니 어? 아닌데 그 개꿀 아닌데 그거 마크헤시 확률이라 그거 하기엔 되게 대세상 아 대세 확률 좋은 편이야 그 그 전용 꽃도박 아니냐 아니 세상이 불합리한데? 야 남봉아 너가 의문을 가졌다니 그래서 물어봤어야 했다 뭘 의문을 가져 비웅시나 악오는 데 떠잖아 비웅시나래 아니 그 룰즈에 애초에 코인밖에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미고이빗이 코인이냐 너는? 아 그 뭐든 그 딜치면 되는거지 그 설득을 해야지 설득을 남봉씨 이런 말하기로 반말하면 안되시나 그 운영자님이 딱 아 그건 안됩니다 아시길래 마크헤이지도 4신수는 됐는데 이건 왜 안돼요 아니가 아 맞네 일리가 있네요 하면서 갑자기 받아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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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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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빅고에잇빗하는 데만 준비나 오래걸렸는데 진짜 어? 설정으로 하면 아우씨 이제 제가 4개를 구했어요? 아니 일리가 있긴 하네 사실 속 됐는데 그치그치 아우씨 혹시 오늘 특집 그걸로 가실? 근데 0개 떴으면 마이너스 두배였어 ㅋ 와아씨 아우씨 나 오늘 혜신특집 생각나봐 응? 크라켄 삶의 현장 어떤? 크라켄 삶의 현장? 아우씨 오늘 크라켄 해보고 내가 레비아탄으로 구하고 있는거에요 너 사냥하는거 봤는데 약간 암울하긴 하더라 영상보니까 한번 해보자 아니야 재밌을걸? 시청자분들 난 사냥 들고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안갔잖아 그거 중력 유튜브에서 볼래요 어? 역시 만득이가 됨됨이가 됐네 그치그치 만득이는 잘되야지 머쌰 앞으로 만득이 괴롭히지 마라 서열이 이로서만 한다 알겟노? 와 부왕이 아닌 애가 서열이 높다고? 닥쳐 너는 좀 거미따까리새끼야 아 중력아 니가 뭔데 서열을 정리해? 넌 그쪽으로 우리가 지워주는 밀엄덩어리나 먹으면 귀뚜란이 같은거 중력아 니가 뭔데 서열을 정리하냐고 아아아아악 시끄러 그냥 아니 우리애가 남의애가 되네 우리애가 너네 아니 원하세요 근데 중력씨 팀이랑 맞잡을까 하고 싶은거에요? 아니면 뭐해요? 아니면 혜진을 제작하는 동안에 분노를 여기서 푸시는거에요? 아 네 막맞이라 기분이 좋겄네 이제 너무 휴지성이세요 중력씨 리타씨가 먼저 저한테 시비 안걸었습니까? 네 제가 리타씨 보고 뭐라 했습니까? 아니 머쌰을 제끼고 만득이를 우리 부왕도 안이너를 넣겠다는데 그 누가 어 그래 좋아 이렇게 하겠냐 그치 나 죽인다는거 아니었나? 아니 분륙하지 말란거였지 리타씨 초대부왕이야 우리 그래 대우를 하란 말이야 강력강 중력지 대충 이제 보면은 마을에 초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비리가 있어요 원래 왕권이 바뀌면은 원래 개국공지는 다 뒤지거든요 근데 아직 왕권이 바뀌진 않았어 아 그런가? 어 왕은 나는 안 바뀌었어 아직 이제 사로토비 박리타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아래로 내려야되요 어 어이씨 여덟개 중력씨 몇개 구함? 저 4개에요 근데 남몽씨는 이거 어떻게 100개 구했어? 남몽씨는 엄청 오래 잡았어요 이렇게 아 진짜? 저 저번에 차 1시간 이번에 차 그거랑 한 1시간 반은 잡은거 같은데 이거 잡으면 그치? 그거 잡고 바로 얻는거 같아요 아마 맞을걸요? 와 미쳤다 아 그건 좀 달달한데 내가 그 다음에 퀘스트를 마지막으로 뭔가 어떻게 피했냐? 구구잡으라 하지 않을까요? 난 이제 너를 보면 스터눈치를 쓰고 있어 구구는 지금 이제 갑발 얻고 나서 잡는 퀘스트 아 아버님 머싸가 저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제 머싸 보면 자동 반응하거든요 어이씨 만두야 근데 어둠속에서 내가 나올수도 있어 그러면은 나와봐 한번 머싸야 만두기 괴롭히지마라 하이씨 뒤에 어둠속으로 아 픽맨 괴롭히지마 픽맨 나쁜 녀석아 픽맨 쉿새끼야 쉿새끼야 그 머싸씨 욕좀 줄여주세요 요즘 욕이 빙조가 빙조가 빙조 말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롤드레드가 괜찮은데 욕을 조금 줄여달라 머싸에 딱 달렸던 마지막에 아마 아고레이더에 이게 험해 머싸에 욕하는거 괜찮네 머싸 욕하고 있어? 머싸 욕하고 있어? 아 맞다 아 머싸 혹시 혹시 여기에 차단 기능 있나요? 그 롤처럼 대부분 다 차단해놨던데 머싸를 안되려 저거 사실 적일때는 차단 한번 했습니다 아 신박하네 땅해적형 지역일때 1인 차단 기능 약간 신박한데 르구구 어디있는거야 어 강화명계 누가 안왔냐 류말로 개새끼야 시바새끼야가 오는데 이거 르헥 빅맨씨 그 읽는것도 욕을 읽은 겁니다 적당히 하세요 진짜 아니 애새끼 관리 똑바로 안해 아가씨 배조하지만 저희가 노은아입니다 저희가 노은아입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귓말로 보냈거니 그냥 그렇게 죽이시면 안되죠 핏맨님 앞으로 우리 왕님한테 얘기할땐 저를 통해서 얘기해주세요 우리 보험을 막 죽이시면 어떨게요 예예 예 악왕님 그 얘기할게 있답니다 뭔데요 멋사좀 한의좀 팔하고 다리좀 뽑아달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왕왕님 만드기께서 그 멋사 팔다리를 뽑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 멋사는 제가 제가 이미 풀어놓은 개념이다 방목인가요? 방목했어요 지금 자유를 자유를 원해서요? 약간 투견느낌 만드걸? 만드기가 어디갔지 르구가 어느쪽이니? 누구구요? 형 그 퀘스트 mbc 형 직접 찾아 만드기가 형 뽕뽕이야 날 다시 가야되는데 까먹었어 안되 명개 넌 왜이렇게 날카롭지 멋사 나 그 마취실 쪽 한번 쏴주시 어 멋사다 죽여야지 멋사 죽일 수 있어? 멋사 괴롭히면은 제가 미국 퀘스트 안하고 도우러 가겠습니다 이거 형 그거 미국 퀘스트 어? 뭐야? 핑맨 형 핑맨 형 왜 스터드 안먹어? 검사 이길 수 있어 검사 가만히 있는 막 검사 가만히 묶여있다 우와 뭐야 스터를 안먹어 근데 쟤 지금 어차피 그냥 놀고 있어 어머님 제가 멋사를 도와줘야되지않겠습니까? 아니 멋사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 우리 멋사 다른 왕들에게 멸시를 받는데 제가 이거 도우러 가야되지않겠습니까? 멋사가 우리 멸시하고 있어요 근데 마크 이거 긴 말 차단 기능 없나요? 아 그 인간대 인간으로 손절을 하시면 되요 긴 말이 존나와가지고 어머님 우리 멋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싶다 어머님 제가 한번 가야되지않겠습니까? 아니 미구나 잡아 아씨 한 통에 이기? 미구나 잡아 이 세실리아를 굴바다로 만들어야겠어 허영경태로 한번 하자 됐다 이 녀석 오던전이 사라진 이유를 아는가 단 한순간에 불씨때문에 사라졌다 아 맞아 옛날에 불 나가지고 그 한번 난리났었지 세실리아를 다시 한번 불태워야겠다 이게 다 오던전에 수루트가 있어서 그런거에요 총말이다 총말 어 그 핑맨씨 그 핑맨씨 그 핑맨씨 없네 그 핑맨씨 없네 와 이거 올 15작 어떻게 하는거냐 어 16개 구했다고? 또 한 회차 써봐야되요 한 회차에서 한 회차 심지어 운도 좋아야되 좋은 방어걸 얻으려면 운이 좋아야되 타임은 잘나와 어 팀은 뒤지게 잘나오는데 15짜리가 턱이랑 비늘만 찾으니까 잘 안나오네 턱이랑 무늘만 하는거면 좀 빡세 무늘랑 저는 그 지느러미는 헬스 난 그냥 막 날랐어 이미 크리가 백퍼를 뚫었어 아 그럼 붙여있어 부럽다 아 솔직히 얘기해야 됨? 저도 좀 그 돈 좀 빼고 다른걸로 넣고싶음 아버님 제가 성 누구 성인지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핑맨이성 시민 두명이 자기네 성 눈을 두개 같이 부수고 있네요 너브라 아 진짜? 야 너 여기 서가지고 야 성 성 서가지고 체력좀 해붙이고 그 리타야 그 성 좀 다 파악해놔 네 잠깐만요 오케이 핑맨이성 잡혀 화이기 아이 어 새로운거야? 잘 모르겠어 새로운건지 한번 적어봐 야무지네 일단 하나 안어냈어 벌써? 시민분들이 성 눈 깨고 있다던데? 시민분들이 넌에서 문 둘이 야무지게 부수고 계신데 어 다행히 지금 성 눈 두드려도 되나? 왜 다른데? 찾는건 되지 근데 뚜들기는건 안되지 어 뚜들기는건 안되지 지금 점령지는 부숴도 돼 아 점령지는 미리 부숴도 되는거임? 그렇지 어 그건 미리 부숴도 돼 네 확인 점령지 때 부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씨 17개야 왔어 이제 올려줄게 악왕님 6개나 구했습니다 아 너 좀 힘들구나 악왕님 어떻게 삶의 크라켄 현장 한번 해보시는건가요? 아 근데 제일 빡세긴 하다 야 근데 진짜 중렉이가 이 속도인데 남봉님도 진짜 꽤 오래 걸렸겠다 진짜 내가 빠른거구나 그냥 오히려 중렉형보단 남봉님도 훨씬 빠를걸요? 남봉님도 빠를걸? 남봉님도 빠를걸? 아 남봉님도 사냥 빠른가? 그치 남봉님도 잔잔바리가 많잖아 응 난 단일이면은 좀 빨리 잡고 르구구 하나를 더 찾았어요 잘못 알려주는 때고 죽으면 안돼 너부라 아까 그리로와보실? 왜 안되는데 아직 전쟁이 아니니까 니가 우리집앞에 오지마그러면 야! 황인준! 박리타를 괴롭힌거냐 왜 우리집앞에 산책하는데 서열 위로서 명한다 여기 왜 있는데 내 산책을 아가리 다돌아 황인준 희질이 먼저였어 서열 위로서 말았다 아가리 다돌아 아니 근데 마고스도 복사하는거 있어? 운용지앞에다가 나도 그거 한번에 두개씩 들어올 때 있더라구요 아 그 아 그 맞아 이거 이게 좀 약간 백포로가 안되네 다곤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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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띄우면서 그 판정일수도 있어 아 아 아 아 리타님 인준이가 괴롭히면 말해 내가 바로 갈게 이거 심장 회복증 좀 줘봐 지금 미국 퀘스트가 중요한게 아니네 지금 어? 우리 국가에 기상이 떨어지고 있네 진짜 아니 막 걸어다녔다고 뭐라 그래 보니까 아가왕님 이런거 참으면 안됩니다 이런건 내가 도우러 가야겠어 이거 뭐 너 밀고 잡으라니까 그냥 아냐아냐아냐 너 밀고가 딱이야 공격이 계속 용병 가고 싶어서 내가 이런거 이런거 그런게 아니라니까 진짜 공격력 10 강화권 와 너 밀고가 천직이야 천직 아 형님 아니 근데 제가 체력이 많이 늘었는데 마구스 스킬 메커니즘 혹시 안 바꿔주시나요? 뭐에요? jaką 스킬을 쓰는거 많을까 스킬을 쓰면 100만이 될 거니까 거의 뭐 참 축하 드릴 일이네요 끝나네요 아니 아크아소울 벌여야되는 그런게 바로 이제 피해제약 아니겠습니까? 바건에서도 왜 포션을 벌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해보거든요 얘 때문이네요 이 search 기어트 토 VPN만큼 도민스티가 있는거 있어요 리타니 혹시 너브리가 괴롭히지 않나요? 근데 여기 안 때려져 그럼 뭐.. 자해라도 해보시지요 아 그러다가 소년단을 탐구다가 앉아 수리망치로 문 수리해 주려다가 말았어 제발 미고의 빛 근데 미고의 빛 20개 뜬 게 진짜 컸다 아 왕님 저희 50개 모아서 도박 한 번 더 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아니 똑같이 잡는 시간 쓰고 싶지 않아 잃었을 때 내가 갔다 온다고 10개 모아서 안돼 내 인생을 베팅 한 번 해봐도 될까? 안돼 10개 모으려면 10분 더 기다려봐 그니까 너가 10개 구하는 게 꽤 오래 걸리잖아 아니 근데 그걸 2배 한다면 더 이득 아닐까? 맞지 그치 아 혹시 20개 구하는데 똑같은 시간이 20개 구하는데 니가 10개 구할 때 쯤 나한테 주면 내가 퀘스트를 완료할 수도 있어 그리고 아 혹시나 마이너스 2배 걸리면 나 그냥 없는 새끼라 해 어? 우리에게 할 일이 생겼다 아니야 그전에 해싱 끝내면 돼 아 좋은 생각이 나 있는데? 우리에게 할 일이 생겼다 뭔데? 우리 오던 전 돌아야 돼 왜? 옐로우 아쿠아 소울이 없네 뭔지 알았어 옐로우? 옐로우? 확인 옐로우 퀘스트 밀어야 돼 옐로우 퀘스트 밀어야 돼 그런 퀘스트 밀어야 돼 이게 명개에 가가지고 저 버튼을 누르거나 저 버튼을 누르거나 그 뭐냐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빨리 오면 버그가 걸리는거 같네 아 쒸 좀 아 미고새끼 몇 개 구했냐 중료가? 여덟개 여덟개 두마리 잡았는데 한 개 나왔다 아 나 갔다올게 그냥 안되겠다 그래? 빙팽팽 내려올나 뒤에 주기 싫으면 너 오늘 미고만 잡아야 된다 그거 이러면 아 저기서 잡아야겠다 아 얘네가 중간에 있네 회신 끝나도 빙은 유지하는걸로 하죠 어때요? 회신 끝나고 나중에 방송이 아니 중간적인게 저 미고의 빙 꽃 하나도 안뜨면 저거 마이너스 두 배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번 보고 올게 여보세요? 열개가 마이너스 두 배요? 아쉽네 한 개 두 개가 꽝 아 형님 그런 슬픈 소식은 제가 이따 전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사운드로 듣게 알겠습니다 자 여기 넣었습니다 바로 그 주십쇼 그 약간 말로 설명해주세요 약간 펭귄님이 야 연습 좀 몇번 하다해봐 연습하면 대충 느낌이 와 일단 연습? 도전해야지 인정이야 와 5개 나왔다 방금 지금인데? 아거 지금인데? 방금판에 몇개 나왔는데 방금판에 1개 나왔습니다 아 0개 나올 때까지 좀 한번 깔아봐 아 0개 나올 때까지 지금 0개 도전할까 지금? 아니 근데 0개가 두번 나오는 판이 진짜 개꿀이야 0개가 두번 나오는데 다음 0개 나온다 절대 아니네 아 방금 했으면 와 아 왜 0개 다음에 뭐였는데 0개 다음 3개씩 나오고 있어요 와 100개 봐라 오 5개 아니 아니 침착해 침착해 0개 2번 나올 때까지 계속 존버해 2개 그러다 인생 까는거야 대충 그 흐름을 읽어 빨리 아 그렇지 오 2개 아 근데 0개 두번은 안나오는 숱인거 같은데? 어 거의 안나와 그래서 그거 나오면 진짜 대박인거야 거의 약간 필승이지 필승 0개 나오고 그 다음게 잘 나오는거 같은데 지금? 0개 나오면 1개 정도도 나쁘진 않아 오 0개 나오고 0개도 나쁘진 않아 오 0개 다 1개야 간다아 도전해야지 도전 아 도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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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즈은이라 했죠? 안녕히가세요 도즈은이었죠? 도즈은이라 치지 않으면 요즘 안돼요 그 맞긴 해 도즈은이라 했음 한번만 가드릴게요 이제 채팅치라고 오케오케 가보겠습니다 아 띄어쓰기 안되구요 아아 어디 너 안떴냐 근데? 이거 속일 마음이 없는거잖아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정직하게 해봐 오케오케 룩 아 근데 제가 앞에 스페이스발 두번 쳤거든요 들어가시구요 야 너무 비겁하잖아 미친새끼야 아아 아아 그거 줬으면 거의 클리어인데 아아 아 난 착실하게 모을래 이제 아까 운을 아고씨 한번 해보는거 어때요? 아고님 지금 그거 가..가까지고있는거 두배만 끊는다 내가 아군을 풍졌잖아 아고 그래요? 그치 아고씨 아고야 나 무너꼬치 만들었어 문어꼬치 문어꼬치는 뭔데? 이거 다른 대상을 먹이면은 비늘 40증가 한대 아 닦아 안잡아 2배 2배 아니 40증가한게 무서워?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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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지금 웜의 촉수로 지금 아이씨 장난하나 니 웜의 촉수를 따서 뭐해 아니 나도 퀘스트를 한거지 아니 넌 오늘 미고만 잡아야된다고 아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아쉬운 김에 도박이라도 좀 더 해보고 가는거지 아니 미고의 빛이나 걸어 미고의 빛 그럼 어? 또 4개 5개나 말그대로 미고의 빛이네 도전 안하셨잖아요 뭔소리야 계속 들어가는거지 계속 들어가는거지 아니긴 해 도전 안하면 인정 못하긴 해 네 무터잖아 계속 들어가는거에요 도전없이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3개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도박이 씬인데 에에에에에 계산 계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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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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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배 그거 많이 따서 뭐하냐고 아니 나도 퀘스트를 미울 수 있다니깐요 아거씨 아니 그거 씨 그냥 때리면 다 뒤지는건데 오케이 때리면 난 죽지 않아 영어스터들이 오케이 지금 중형이 42개 42개 아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럼 아거씨 나 죽어버린 아쿠아솔 도박 한번 할게 네 어때 해봐 어차피 나중에 쿠톨루 갑옷 만들라면 이거 필요해 알지 그럼 니꺼 그냥 내꺼 합치면 무조건 만들 수 있을거 같구만 하지마 아니지 내피스를 어떻게 해 내피스를 내피스를 절대한데 나도 황금속 도박 걸고 싶다 옛날에 100개였는데 최소 200개 넘지 나 지금 300개 넘게 있는데 그니까 그럼 두피스밖에 안되잖아 거의 6,4,6,6,36 400개 있는데? 그럼 니꺼 주면 완성되잖아 거의 10줄 그래 한 번도 2배가 되면 좋지 않을까 몇개 몇개 아 100개 걸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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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0개 해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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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안했죠 이번에 역배 아니었죠 오케이 100개 먹었구요 예 갑니다 갑니다 이거 치워보세요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 도 도 도 도전 잃었네 저새끼야 다운드가 되는 사운드 빽받을 씨 저 침묵이 다 충격받은 사운드구나 아니 난 이게 항상 느끼는거야 꽃구막에서 다른새끼들은 뭔가 그 이제 문제가 있는거야 내가 볼 때 어? 이게 멈출때를 알아야 된다고 야 몇개 지금 몇개 있어 너 나 51개 51개 걸어 진짜 보여줘 걸어 오케이 간다 51개로 300개 따와 아 혹시 미고의 빛 하나만 꺼줄 수 있나 어? 장난하나 아 오케오케오케 51개 갑니다 병평식 오케이 도전 채팅 안쳤죠 다시죠 딱 걸렸죠 갑니다 도전 간다 야 네 들어가세요 불쌍해서 봐주는데도 처먹지를 못하네 야 연습을 했어야지 연습을 아니 이거 꽃도박 못 따 이거 말이 안돼 어? 차라리 이 꽃도박 할 때는 그 어? 그 저 광물 도박 그 머싱이랑 돌리겠다 그냥 에엥? 아우씨 보여주자 진짜 도박이 뭔지 뭘 보여줘 이 씨 박수 형은 부름 한번 보일지 아고는 땄다며 너 어느 세월에 모아 아우 잘하네 666에 하... 360 나 두피스... 두피스 되나? 최소 200개가 넘을 수도 있어 아고씨 이거 못 입어서 오늘... 못 멸망시킬수도 있어 남번 어? 못 입어서 멸망 못 시킬 수 있어? 미친놈아 중요해 아니 아버지 이게 제 잘못은 아니죠 이게 제 운이 안 좋았던 거지 이게 제가 뭐 일부러 틀리려고 틀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 이게 이게 무난하게만 가면 우승인데 괜히 마지막에 이상한 변수 만들어가지고 어? 아니 나도 따가지고 극락 빗중력 한번 만들고 싶었다니까 방금 네 멘트 때문에 나 진짜 방금 약간 충동적으로 하고 싶었어 아버지 아버지 왜 내 충동을 건드려 잡고 아 혹시 오늘이야 뭘 오늘이야 씨 오늘이 재삿날이지 잠깐만 핑맨씨가 내 사냥포 와서 지금 내 미고애비 뺐는데 뒤질라고? 재삿날? 야 니 미고애비 몇 개 구했는데 나 일곱 개나 구했었지 내가 핑맨 잡았어 다시 구해 빨리 넵 다시 작업장 들어갈게요 하아 근데 너 어떻게 150개밖에 못 구했냐? 150개면 많이 구한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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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레비안탄이 사냥속도가 빨라서 그런거지 저 오늘 촉수 구하는 퀘스트에요 하긴 너 퀘스트를 안밀었구나 예 걱정하지마 나 사냥 때 이런 모습 보여도 우리집 절대 안 뚫려 진짜 아 아 프랑켄이 수상에 좋아 내가 지휘통제권은 내가 다 가진다 어? 근데 우리가 매번 훈이 지져 뭘? 와아아아 패급 나 에무르덩 맞았다 굿 취사병이니까 봐드립 아따 내가 이제 또 악어용병단 운전병이거든 왜? 그럼 아 미고 33개 아 빈도 안나왔다 아 진짜 운도 지지리도 없지 야더 33개 중래기가 줬으면 42개 아니죠 멧살은 미고 구할 수 있는데 멧살을 미고 구하게 하는 건 어떤 거야 아가씨 아이씨 약화솔 안 먹어 이제 어? 멧살? 멧살은 미고 잡을 수 있잖아요 멧살 미고 못 잡아 잡을 수 있으면 이거 한 마리씩 잡으면 무조건 잡으면 어떻게 잡으면 나처럼 오래 걸린다일 뿐이지 아이씨 잡아버렸네 나 이거 왜 또 써줘 괜찮아 된다 가면 돼 구하게 시작한다 나 혼자 해라 근데 아강 40개명 2배 한번만 뛰으면 우리 인류가 변해지지 않네 뭐가 아니 지금 40개 있으시면 아니 35개 있어 35개면 그냥 가볍게 그냥 6곳 6개 뛰으면서 3배 딱 만들어서 그냥 아이씨 딱 보이지 않아요? 도박 얼굴에서? 그 뼈까루 얼굴에서 유하! 이런 얼굴 화나게 웃고 있는데 지금? 꼭 땀은 안 좋은일에 한 번씩 일어나 한 번씩 안 좋은일에 꼭 일어나 액테임 할만한 걸 뭔가 받쳐야 돼 이미 날 받쳤긴 했잖아 나는 다 잃었잖아 그래서 아까 중동적으로 할 뻔 했다니까 아니 했으면 됐겠다 아냐 아까 내가 볼 때 5년 전 아가 했으면 했을듯 강심장애여서 나? 아니 근데 오늘 오늘 보고싶어하는게 시청자분들이 저 가보시니까 내가 안하는거지 원래는 했지 중령님이 이름만큼 따시면 되죠 그렇지 그것만 그건 본전치기인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아뇨아뇨아뇨 한번 보여주시죠 야수의 심장 어? 야수의 심장? 일단 아이템까지는 봐봐야지 보고 고민해보게 남는 걸로 해야지 산 다음에 아 빛은 안하겠다 일단 피스 맞춘 다음에 남는 걸로 그냥 어 이거 그냥 이러도 되니까 해야 돼 약간 이 느낌으로 해야지 음 어 이거 딱 느꼈다 난 피스까지 갈라면 음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거씨가 산 다음에 이제 구슬만 구하면 나한테 또 도나줄 수 있는 그런 개념 아닌가? 뭐가? 이제 쿠툴루가 아빠 쿠툴루가 아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닌가? 상점에서 팔잖아 그렇지 엘라임만 된 사람이면 될 것 같은데? 너 엘라임이야? 나 엘라임이지 어? 그러네 어? 너 엘라임이야? 와 나는 용명도 아니고 노엔데 샹 아니 순이 씨 순이 씨는 그 누가 들어도 노예예요? 근데 넌 갑옷 없어도 돼 아니 나 한 두근만 올려줘 다 바꿔갖어 신분을 막론하고 넌 한방에 죽지만 않으면 어쩌면 안 지지잖아 그렇지 안 죽긴 하지 그래 뭐 필요해 일단 확실한 건 핑맹 형한테 맞아 죽을 일은 없어 그런 맛으로 남봉 씨한테 잘하면 죽을 수도 있긴 해 근데 안 죽을 수도 있긴 해 안 죽을 수도 있긴 해 남봉 부황으로 만들어야지 맛있겠다 그럼 난 오늘 수성타임에 집 문 앞에서 밥 먹으면 되는 건가? 집 지키면서 우리 시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합동 공격 해야지 아 감소하면서 아 오늘 전쟁 어떻게 되려나 각을 당하겠지 너희들이 오늘 공석 잘해야 돼 아우씨 그러면 남이 저랑 둘이 공격을 가시고 나머지 집구석에 처박는 건 어떤가요? 내가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아니야 머싸한테 게이트 열어달라는 다음에 공석해도 돼서 그치 게이트만 딱 열면은 사실 들어가면 돼 머싸랑 악어만 가도 될걸? 나는 솔직히 게이트 열린 다음에 내가 부수는 걸로 생각했거든? 네가 그렇게 허무하게 부셔질 줄 몰랐어 아니 근데 게이트 부셔지면 악어씨 게이트 들어온 순간 그냥 끝났어 그냥 1초만에 그냥 우리 시민분이 오! 머싸 왔어요! 이러면 게이트 위에 벗겼는데 끝이 끝나서 그냥 그대로 근데 그리고 그것도 너프 당한 거야 어? 야 매 회차마다 그 촉이 안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통받은 줄 알아? 아니지 우리 그 영롱하신 티리빙님께서 리턴즈에서 상황을 한 번 먹고 온 거지 근데 나는 심지어 부셔지지도 않았어 여태까지 악어씨 신세한탄 타임이야? 딱 말해봐 아 아 아니야 아니야 너가 힘든 건 더 많겠다 딱 말해봐 아 미안해 야 잠깐만 해신팀 여기 왜 있어 아 잠깐만 거신타하게 말해봐 아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어신팀에 한 번에 뭐 안하는게 나 YUR님께서 구독 구독권 선물 몇 개 준거야? 25개? 와 레전드 아이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냥 야무지게 YUNR 7851님께서 야물딱지게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청자분들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 사망하다 이런말하니 제가 2원 너도 하나 없던데 어? 아 지금 팅맨씨가 제 미고를 스틸했거든요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면 강해져야겠지? 아 무빙 나 피했다 무슨 그런 극악무도한 아 착실하게 했더니 이제 10개 남았다 하.. 아쉽다 아쉽다 아 역시 착실하게 살아야 돼 어이씨 여농새끼가? 아 미고야 그만 잡고 싶어 아니 왜 옐로우가 하나도 안 나와 내가 근데 아까 도박을 안 했으면 얘를 30분 더 잡았겠지? 정말 다행이다 박원님 도박하면 10분 단축할 수 있는데 10분 단축된다고요? 예 제 수명이 10년 반축될지도 몰라 아 저 몰라 응용하고 있을게요 어 어 뭐야 오이 미고야 좋은 말 할 때 줘 어 미고야 미고야 아 근데 조금 있다가 음식 먹여줘 미고야 두 개 줘 두 개 줘 두 개 아이씨 왜 하나만 주는 거야 도대체 네 미고 미고도 하나밖에 안 달려있으니까 그렇지 아 빛이? 근데 어 머리에 머리 대가리 하나밖에 없잖아 진짜 대가리가 하나밖에 없네 응 뿌리가 달려있는디 쉽지 않네 아 하나를 잃어버렸나 뭐지 얘 더듬이도 있어 아 그래? 어 잃어버렸나봐 당하면 개 아 제발 소실됐다 소실 흐흐 흐흫 아 나 왜 방금 아 지정을 안 했어 나 아이씨 나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따닥했는데도 걸어가면 되지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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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내가 쓸때마다 왜 너부리가 가냐 아니 너부리가 흐흫 아니 쟤 자꾸 아니 너부리 자꾸 니 스폰에 있는 거 개웃김 흐흫 아니 강한 명기 쓰면 너부리가 자꾸 가네 개꿀재미네 지정되어 있나봐 뭔 오류야 중력아 아 절로 통화방 올라가죠 아 오케이 중력아 리부에 빛 내나봐 몇 개 구했어 저 지금 하나도 안 나왔는데 아 지랄 여태까지 하나도 안 구했다고? 야 뿜친다 뿜쳐 그런 소리였다 나 진짜 하나도 안 나왔는데 흐흑이 도박으로 날렸다던데 아 그 아가씨가 들었어 직관했어 아 그래? 진짜 하나도 못 구했어? 진짜 하나도 못 구했어? 아 뭐야 내가 오늘 묘수를 부릴거야 니가 어디야 몬스터를 잡았는데 확률적으로 이 묘구가 안 나왔다니까 이게 지금 안 되겠다 나도 인생도박 한 번 간다 1시간 전에 했는데 니가 나한테 도움을 0% 줬네 여기 1층인데 아니지 아가씨 우리가 그 5분이란 시간 동안 도박을 보면서 즐거움을 나눠줬는데 식당자분들은 이것도 그 추억이야 보지도 않고 듣기만 했어 듣는게 어디야 안 좋은 얘기만 들었어 근데 낫대는 부모님 몰래 방송 보는 것만으로 다쿠아쿠아쿠아 도박하러 간다 다쿠아쿠아? 아 나 이거 내가 지금 고토가 확률 좋아 생각을 해봤거든 악어야? 어어 어 세이렌을 너부리를 주게 오 좋은 생각 좋 그치 저 아쿠아 쏠 모아서 너부리 줄대 이게 델라마는 다쿠아 쏠 도박이 모두 성공하면 가능한 아 성공해야 되는구나 어 그치 한 수십 번만 성공하면 가능한 내가 인생도박 좀 하고 올게 아 내가 지금 미고를 잡으면서 느낀게 아니 여기서 하면 될까요? 펭균님 여기 계셔 펭균님 예예예 인생도박 좀 할게요 오케이 펭균님은 느꼈어 또 오로는 미고 잡을 수 없다 그 제가 미고를 잡으면서 느끼는게 미고 안 죽어요 진짜 역시 오로는 오로라가 통한다니까 진짜 아가씨 들으셨어요? 에? 그 펭균씨 몇개 도박하게? 어? 12개 12개? 야 진짜 꽃도박이 제격이야 어딨어 어딨어 나 초대 좀 어디로 가 어 야 잠깐만 이거 잠깐 이따 TP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아니 저 어디로 어디로 가 내가 TP 해드릴게요 야 되면 더 재밌겠다 약간 제도 제도 딱 말씀해주세요 오존제고 아니 근데 저거 물려준 순간 핑균형 도기인형이 아 이제 남은거 희시해서 남은거도 없어요 나 내 내 그 정령갑바 턱만짜리도 저한테 물려줄거야 그냥 그 낙을파리로 그냥 그냥 상문 치료나 해 너불아 얘 제가 듣고는 있는데 형님 그래 내가 아가미 너 존나 찍어줄게 기다려봐 응 와 너불이 키우기 키잡 키잡 오우 키잡 뭐야 이거 프린세스 너불이야 이거? 프린세스 너불 좀 할거거든요 어떤 의견일지 제 의견은요 아 그 부왕이라고 너불아 멸망당하면 네 책임이다 맞아 네 의견은 없어 부왕이라 아 저 이제야 몰가벌해졌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보자 책임에 가보자 프린세스 너불 바로 가보자 어 혜윤이 갑시다 아 나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할거인? 아직 아직 시작 전에 아버님 팁해드릴께요 아 시작 전에 말씀해주세요 인생도 막갑니다 제가 아 근데 꼭 포토박 개꿀팁 연습 좀 하다가 하면 좀 잘됨 이건 이건 내가 진짜 좀 진지하게 너가 다투하고 하니까 딸하고 내가 팁주는건데 한방에 갈까? 한방에 갈까? 그래도 될 사람은 돼 한방에 갈까? 너? 아니 핑계냐 한방이죠 그 나눠 넣어서 언제 뭐하냐 나누면 좀 그래 연습은 좀 하고 아 근데 나누는거 진짜 좀 연습 좀 오케이 어 저 이제 TP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테스트는 할 수 있어서 모두 다 걸어야지 이게 TP 가능? TP 가능? 네 어 나도 이제 끝났다 어 나 성설치하러 가야지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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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마음껏 하세요 리탄 저거 계속 지키고 있어요 리탄 저거 어 책이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여유있게 보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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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운데 해야지 가운데 해야지 미쳐놔 가운데 가운데 안할라 아니 형 가운데 해야돼 오케이 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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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아니야? 오케이 1.5배 지금이다 도전해야돼 도전 그 채팅에다가 도전 쳐야돼 아니면 이거 안해줌 나 한글이 안 쳐지는데? 그러면 너 안 됨 그러면 공토록 쩐다 그럼 그런 데 생각 못했잖아 저 껌수야? 지금 말래 펭귄이라 지금 이거 어? 어 도전 아 이렇게 나오면 땄을 때도 못 었잖아요 갑니다 내가 저러다 따가지고 돌려준 적이 있었지 앞에 뭐 이상한 거 있는데 아니 아니 이거 도전 안 쳤어 도전 안 쳤어 아니 아니 잘 봐 잘 봐 잘 봐 아니 빙맨님 이런식이면 이거 붙어있잖아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이런식이면 따도 못 었잖아요 아 그러네 어 야 이 새끼 천재인데 천재네 야 천재네 야 씨 형님 뭐 저건 인정이지 인정이지 예리했다 오케이 신기술 인정해드릴게요 신기술 지금이니까 자 도전 갑니다 아 내가 봤을 때 연습이다 진짜 연습하면 아 연습?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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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큰일날 뻔했어 지금인가 지금인가 느낌이야 지금이야 하나 뛰지 않을까 아니 연습 연습한번더 아 하나 떴네 하나 떴네 이번에 딱 세 갠데 아니야 이것도 연습이야 와 지금이다 간다 도전 지금인가 과연 뭐 0개 어 뭐야 왜 안 돼 한 개 응 한 개 응 한 개 응 한 개 응 한 개 응 꽝 응 꽝 응 꽝 응 꽝 응 꽝 응 꽝 응 꽝 도박이 다음에 없어 저게 나 도박으로 다쿠가 30개가 땄는데 저 이거 해볼게요 백균 씨 아 예예 아 미꽝 아 미꽝 미꽝 아 아 우리 진짜 씨도 없어 이 새끼 재물이다 도전 오케이 응 꽝 도전 어 어 진짠데 아 날렸네 네 꽝이요 뭐 날려서 하고 두 개 걸었어 두 개 아 난 괜찮아 또 다시 보스 잡고 갔다 올게 보컬을 잡고 그걸로 들리자 어 야 잠깐만 나 진짜 100개 걸면 딸 거 같은 그 느낌이 왔는데 근데 미꽝 아 이걸 걸다가 X 뜨는 거 아냐 한번 보여도 하고 100개면 100마리 밖에 안 돼 여태까지 3스텍 쌓였어 3스텍 그쵸 이게 진짜 딸 땐데 야 맞어 어차피 그 핵심 끝난 다음에 도박하면 뭐하냐 지금밖에 같이 없는데 그쵸 지금 해야 가치가 제일 있을 때죠 지금이 과연 설마 되나? 보여주나? 어 4개였어 어 5개였어 5개 아 나 항상 2개올때 많아던데 어 4개야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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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엄마 2개 엄마 엄마 어 간절함이 부족하구나 아 3개 갑자기 그 피곤해졌다 나 좀 쉬다올게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저는 타이밍을 했을 뿐 야 너불아 낚시 예? 낚시라도 해 낚시라도 해 낚시를 왜 해요? 저는 바라고 있어요 도전 로와 에어악 아 몇개 몇개? 혜신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배? 시바 내가 100개였으면 그게 뭐라고 했어 아 마이너스 200개 만지 긴? 갚을께요 아 마이너스 100개 또 하자 끝내자 아 뭐야 이 시기 아 뭘 한번더 해 아까 마이너스 뜨면 해신 끝나고도 하기로 하잖아 둘 64 24 아니야 한피스 돼 아 두피스 까지 될거 같은데 형원님 토막장에 계십니까 아 저 일단 쨌습니다 지금 형원님 이제 미골비 3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한번 뒤에 가볼까요 저희 야 미골비 3개 걸어봐 야 그걸로 야 그거 따면 나 끝나 오케이 나 일단 사냥하러 가고 있는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니가 그걸 따면 나 퀘스트 클리어야 아 사냥 안해도 돼 고전 으악 3개 1.5배 아니 반올림이면 반올림이면 6개야 6개 6개 야 내놔 내놔 끝났어 끝났어 안구해도 돼 아 끝났다고 안 끝내도 돼 안 끝내도 된다고 광산입장 광산입장 끝났다고 야 도박이 미친놈아 끝났다니깐 아 재밌다 이거 부하계일 때 퀴책인가 없는 캐럿 개재밋다 이거 야 빨리 와봐 와봐 오케이 6개 주세요 아 이거 묻다 타이밍인데 아 그러니까 지금인데 아 이거 있으면 진짜 200개 구했겠다 진짜 와 미쳤다 이걸 멈추네 하고 쫄았다 우와 안 돼 왜 Или 이 일어서 쫄만해 아방님! 죽어버린 아쿠아솔 지금 13개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봐도 될까요? 반대라고? 죽어버린 13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팽팽씨 예예 13개 바로 도전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오케이 지금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도전! 남봉씨가 구구를 잡는데 왜 이렇게 짠하지? 네 들어가세요 구구를 최종 구구를 잡다니 열심히 구구에 팔 모으는 중 아 구구에 팔 모으면 뭐 되길래요? 몰라요 저도 이제 더이상 뭘 목적으로 도야할지 모르겠는데요 크툴루 크툴루다 이씨 저거 다음에 으아아아 남봉 안올거지? 어딜가? 남봉씨 체력 1200만이라는데? 남봉씨 다 맞췄어? 그니깐요 예스 어떻게 다 맞췄? 한개에 60개 들던데? 아 뭐야 아이 깜짝이야 흠 미국의 빛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울래걸리다니 이렇게 되면 복인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수급에 차질이 생겨있군 어쩔 수 없나?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아니 아니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하지만 네 몸이 약한 것도 사실 그렇다면 방어구가 필요하겠군 어둠의 상위정란 아르카네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아르카네는 사상자들의 방어구와 전리품을 모으는 취미가 있지 그가 가지고 있는 방어구라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너에게 아르카네에게 보내주기 위해선 죽어버린 아쿠아스 50개만 필요하다 헐 어떻던가 너에게 잊지 않았던가 잊지 않았던가 뭐야 어? 이제 되네 아 아 이걸로도 뭐 되네 이거 엄청 큰데 근데 하나만이 다섯개 주는데 저거 백길면 잠깐만 저거 백길면 500개를 저거 백개면 50 500 500개요? 아 아 예 그 니른님이 개수를 착각하시고 잘못 넣었답니다 어? 키스당 200개라고 하십니다 어? 그 남봉씨 회수 아니 나 강화까지 다 했는데요 그냥 시원하게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키게 랩제 다운에 개수 그대로 가시죠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자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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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